좋아요, 구독 시청자분들이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 히든 종목까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근데 공교롭게도 1위 종목을 또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종목을 많이 하는 것보다 좋은 종목을 계속해서 매매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월 31일에 아마 제가 갖고 왔는데 이런 상승을 보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눌림을 보이면서 오늘 5일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 마이크로바이옴 정부의 4천억 투자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이런 내용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소개할 때는 셀트리온이 신규로 가져올 종목들 신규로 M&A 할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이나 플랫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AB 프로바이오랑 고바이오랩이 아마 셀트리온이 생각하고 있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지노메인 바이오가 나는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 종목을 추천드린다고 했는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봤을 때 조금 더 매매를 더 많이 하셔도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차트도 5일선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 충분히 반등을 했고요. 오늘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차 상승의 어떤 초입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봅시다. 한번 정부의 4천억 규모 투자, 물론 이게 10년입니다. 8년입니다. 8년간 그러니까 500억 정도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미국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 최초로 승인이 됐어요. 이거는 아마 학문으로 하는 건데 다음 달인가 조만간에 경구용, 이게 먹는 거 그러니까 초기에 하는 것들은 착용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복용 이런 것들이 좀 힘들지만 경구용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 여러 질환의 확대성 가지고 있다. 뇌질환, 암, 알레르기성 그리고 최근에 230억의 자금을 조달했어요. 지금 아주 자금 사정이 전체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바이오가 230억 자금을 조달해서 성공했다는 거 물론 임상 실험을 계속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공했다. 그만큼 이 회사의 기술력에 대해서 시장에서 신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다시 가져왔고요. 내일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